민심 경청 대국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주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아시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개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개회가 평등하고 투자esis 상처받은уч소 Everyone 가사됨은 마음으로lov의 법률에 가서 집단해서 관실을 경험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인상 dro Poder